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도 행림출판사에서 묶여 나온 한국우수추리단편선 제4권에 있는 아쉽게도 이 4권이 마지막입니다. 작품인데요. 고성의 작가의 범인 흉내내기라는 작품입니다. 지금의 기준에서 들으면 역시 약간 어설픈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시대를 생각하면서 들어주신다면 참 그때는 참신한 소설이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범인 흉내내기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이상해요. 그 정신병자라면 왜 언니 방을 두 번씩이나 노렸을까요? 아래층에서 올라오자면 내 방이 먼전대. 그런데 하필이면 안쪽에 있는 언니 방을... 지숙의 말에 민병철 사장은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간밤의 엽기적인 사건 때문에 지금 식구들이 모두 불안과 공포의 얼굴들로 응접실에 모여있다. 민사장의 식구는 모두가 넷이었다. 민사장과 부인 그리고 두 딸이 전부. 그럼 그 미친놈의 짓이 아닌 거 아니에요? 부인이 남편을 쳐다보며 물었다. 그 미친놈이란 며칠 전부터 신문이나 방송이 떠들어댄 거리의 어느 정신질환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놈은 변태라고 했다. 그래서 드링크병에다 염산을 담아가지고 다니며 얼굴이 예쁘게 생긴 아가씨를 볼 때마다 그 염산을 얼굴에다 뿌린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둘째 딸 지숙의 말을 듣고 보니 범인은 다른 놈일 가능성이 많았다. 왜냐하면 놈이 두 번씩이나 큰딸의 방을 노린 데다가 두 번째는 겁탈까지 시도했었기 때문이다. 며칠 전에 일이었다. 새벽 2시쯤 돌연 큰딸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식구들이 모두 큰딸방으로 뛰어갔다. 같은 2층에 있는 지숙이가 제일 먼저 뛰어갔을 건 말할 것도 없었다. 방 안엔 큰딸 혼자만 있었는데 공포에 질려 울고 있었다. 너무 놀라 침대에서 굴러떨어졌는지 잠옷차림으로 방바닥에 쓰러져 울고 있었다. 그러다 식구들이 우르르 나타나자 조금 정신이 드는지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자다가 무슨 인기척을 듣고 어렴풋이 깨어났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소리 없이 창문을 열고 있었어요. 나는 꿈을 꾸고 있나 생각했죠. 그래서 반대편으로 돌아 누우면서 다시 막 눈을 감으려는데 이번에 뭔가가 창문에서 방바닥으로 또르르 굴러떨어지는 거예요. 난 놀라서 발딱 일어났죠. 동시에 시커먼 그림자 같은 게 재빨리 사라지고 있었어요. 폭도를 뛰어가는 그 발소리. 지금도 들리는 것 같아요. 쿵쿵쿵. 무서워. 무서워요. 방바닥으로 또르륵 굴러떨어진 것은 마스코트 같은 작은 인형들이었다. 한 쌍의 인디언 소년 소녀 이녀. 네 여기서 제가 잠깐만 끼어들면요. 제가 처음에 소설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해 못한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이 집의 구조는 방문으로도 그 방에 들어갈 수 있지만 미다지 문 같은 그런 커다란 창문이 또 함께 방문이 있는 복도에 달려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왜냐하면 범인이 창문을 넘어 들어왔다가 나갈 때 복도를 뛰어갔다. 혹은 들어오려다 포기하고 복도를 뛰어갔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집 안 복도에 그 방으로 들어가는 미다지 창문과 방문이 함께 있는 구조다. 이 점만 기억하시고 들으시면 안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그런 인형들은 큰딸의 책상 위에도 화장대 위에도 많이 놓여 있었다. 큰딸은 아이들처럼 그런 인형들을 무척 좋아했다. 그래서 외출할 때면 그런 걸 사오곤 했다. 길거리건 지하도건 싸구려든 아니든 도대체 그 순간 그 인디언 인형들이 왜 방바닥으로 굴러떨어졌을까. 그 추리는 간단했다. 큰딸은 무슨 괴벽처럼 그 인디언 인형들을 무척 사랑했는데 그래서 그랬든지 그 인형들만은 데이트를 시킨다면서 창턱에다 나란히 놓아두곤 했었던 거다. 뿐만 아니라 어떨 땐 키스를 시켜놓기도 했었다. 그러면서 깔깔거렸다. 그날 밤도 그 인형들은 창턱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그걸 범인이 창문을 열고 막 뛰어넘으려다가 손끝으로 건드렸던 모양이었다. 결국 또르륵 굴러떨어지는 그 인형들의 소리 때문에 범인은 지레 놀라 어떤 목적을 포기하고 도주했다고도 볼 수가 있었다. 그런데 어젯밤은 상황이 달랐다. 어젯밤에도 놈은 창문으로 침입했었는데 반항하는 큰딸의 얼굴에다 염산을 뿌리고 도주한 후에도 그 인디언 인형들이 창턱에 그대로 나란히 놓여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도는 아닌 것 같고 민사장이 말끝을 흐렸다. 강도는 무슨 강도예요. 돈이나 물건들 질 생각은 않고 엉뚱한 욕심만 채울 생각을 했는데 부인이 몸서리를 치면서 지식거리는 투로 말했다. 그건 그렇고 걔는 왜 창문도 안 잠그고 자다가 그런 벼락을 맞은 거야. 누가 아니래요. 아무리 귀 아프게 일러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도 방문만은 잠그고 자는 게 신기하지.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집 가정부의 모습도 갑자기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다른 때 같으면 가정부가 벌써 차를 끌어왔을 텐데 이날 따라 나타날 줄을 몰랐다. 가정부는 남도 아닌 먼 친척벌 되는 앳된 처녀였다. 나이는 열아홉 살. 도대체 가정부는 언제 어디로 증발해버렸을까? 분명히 어젯밤까지도 집안에 있었는데 간밤에 사건이 있은 다음 날엔 왜 코끝도 보이지 않는 것일까? 그렇다고 어디로 심부름을 보낸 것도 아니었다. 갑자기 고향으로 간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간밤의 사건과 무슨 연루가 돼있단 말인가? 더 이상한 건 가정부의 의문의 실종에 대해서 이 집 식구들이 조금도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큰딸의 비극에 대해서도 별로 슬퍼할 줄을 모르는 것이었다. 그것은 지숙도 마찬가지였다. 언니는 지금 어느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까? 그건 비밀이에요. 비밀이라니? 얼굴이 형편없이 돼버려서 누구한테도 비밀로 하고 있어요. 이건 언니의 간절한 부탁이기도 하고요. 사건이 있은 지 2, 3일 후 지숙은 퇴계로의 어느 레스토랑에서 나영필을 만나고 있었다. 나영필은 굴지의 모 출판사 편집부장으로 있는 사람이었다. 스물일곱이라는 젊은 나이에 벌써부터 탄탄대로를 역주해왔다고나 할까? 네,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매체가 많지 않으니까 출판사의 부장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직책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명문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나온 엘리트답게 지성미가 넘치는 사람이었다. 지식도 다방면으로 해박했고 무엇보다도 성품이 여자처럼 고았다. 그러나 자존심이 강하고 빈자보다는 부자들을 이유없이 증오하고 질시하는 사람이었다. 있는 자들을 무조건 경헌시했다. 그들은 없는 자보다는 모든 면에서 죄를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늘 갈매기에 대한 철학을 갖고 있었다.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라는 편모스라에서 자란 가난하고 건실한 그를 지숙은 작년 봄부터 알게 되었다. 같은 학교의 동료 교사가 우정 비슷한 가교를 놔주었던 것이다. 지숙은 지금도 그때처럼 S여고의 수학교사로 재직 중이었다. 그러니까 몸은 망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요. 겁탈에 실패를 하니까 언니 얼굴에다가 염산을 뿌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신문에서 떠드는 그 새디스트가 아니라면 그럼 누구 의심가는 사람이라도 얼마 전까지 아빠 비서로 있었던 사람이 수상해요. 백추라는 그 사람? 네. 이건 우리 집안일이라 영필 씨한테도 비밀에 붙여왔지만 언젠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백추는 민사장의 건설회사의 말단사원으로 입사했던 사람이었다. 유독 책임감이 강해서 그 책임감 하나로 민사장의 눈에 돋보이게 되었다. 그걸 계기로 그는 하루아침에 이략 민사장의 비서가 되었다. 사람은 대개 돈을 벌면 더 벌고 싶고 욕망을 채우면 더 채우고 싶어지는 법이다. 백추도 예외는 아니었다. 비서가 되자 그는 자연히 민사장의 집에 자주 출입하게 되었는데 아들이 없고 딸만 둘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대릴사이가 되려는 야망에 불타기 시작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큰딸에게 접근을 시도했다. 순수한 사랑이 아닌 그런 음모적인 프로포즈는 표정이 어디가 달라도 다른 법이다. 표정이란 최악의 밀고자이기 때문이다. 장차 아버지의 회사를 통째 삼키려는 그 뱀 같은 음모를 눈치챘음인지 큰딸은 갈수록 그를 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오히려 뱀처럼 피할 뿐이지 단 한 번이라도 밖에서 은밀히 만나주는 일이 없었다. 그렇다고 물러설 백추도 아니었다. 그는 뱀의 적극성을 띠고 대시를 했다. 죽기 아니면 까무라칠 각오로 이번에는 민사장을 직접 만난 것이었다. 그리고는 배짱 좋게도 당신 딸 나한테 줄 거요 안 줄 거요 하고 단판을 짓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민사장의 집 응접실에 서였다. 뭐야? 내 딸을 어떻게 보고 자네가 감히 단도직입적으로 청혼을 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진실? 네, 진실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봐 회사 격리 아가씨랑 놀아난 것도 진실이었나? 그럼 그쪽 진실부터 열매를 맺도록 해야지. 안 그래? 예? 어디 그뿐이야? 그 격리 아가씨를 꼬드겨서 회사 돈을 얼마나 많이 빼먹었어. 그걸 난 이제야 알았단 말이야. 전, 전 그런 일 없습니다. 이런 뻔뻔스러운 놈.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사장의 손에서 커피잔이 한 번 번쩍했다. 동시에 으악 뜨거워 하며 백추가 얼굴을 감싸주고 소파에서 카페트 바닥으로 나둥그러졌다. 민사장이 격분하여 뜨거운 커피액을 백추의 얼굴에다 확 끼얹어버렸던 것이다. 심하게 뜨거운 편은 아니었지만 백추의 얼굴이 화상을 입었을 건 말할 것도 없었다. 치료는 해줬습니까? 얘기를 다 듣고 난 나영필이 심각한 얼굴로 물었다. 유럽인처럼 붉은 빛깔을 띈 그의 곱슬머리가 오늘따라 유독 잘 익은 옥수수 수염처럼 붉어 보였다. 붉은 등의 불빛 때문이겠지? 치료비뿐만 아니라 원하는 대로 충분한 보상도 해줬죠. 퇴직금까지 선심을 써서 그러고는 한 번도 안 나타났습니까? 네. 1년이 다 돼가는데도 코빼기도 못 봤어요. 어디서 뭘 하는지. 그래요? 나영필의 눈이 섬광처럼 번쩍 하는 것 같았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백추가 의심스러워진 모양이었다. 무엇보다도 뜨거운 커피액으로 인한 얼굴의 화상과 염산으로 인한 얼굴의 화상 그걸 연계시켜 보는 눈치였다. 그렇다면 같은 방법으로 그 딸에게 보복을? 하긴 백추가 수상하긴 수상했다. 사건 직후에 행방을 감춰버렸기 때문이었다. 퇴직금과 보상금 등등으로 영등포에다 무슨 유령회사 같은 걸 차려서 운영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갑자기 행방을 감춰버렸다는 것이었다. 그는 아직 미혼이었고 조실부모를 했기 때문에 가족도 없었다. 그러니 그의 행방을 알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유령회사의 직원들도 모두가 모른다고 딱 잡아댔다. 그래서 경찰 측에선 그를 일단 범인으로 단정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러는 한편으로는 그 정신질환자도 수배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날 초저녁쯤이었다. 늦봄에 눅진한 봄바람과 함께 나영필이 무슨 중대한 정보라도 갖고 온 것처럼 갑자기 지숙을 찾아왔다. 지숙의 집은 그녀 혼자만 있고 텅 비어 있을 때였다. 왜 집이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까? 아빠 엄마는 장차 사돈될 집에 가셨어요. 언니 문제로요. 언니의 얼굴이 그렇게 됐다는 걸 알고 저쪽에서 약혼을 파혼하려는 건 아닙니까? 그건 두고 봐야 알겠죠. 그래도 대륙사위로 들어 앉기만 하면 장차 장인 뒤를 이어서 회사를 호령하게 될 텐데 어머 안 그래요? 그러면서 지숙은 차를 끓여오겠다며 응접실을 나갔다. 사실 지숙의 언니는 약혼자가 있었다. 약혼한 지 불과 한 달도 채 안 되긴 하지만 약혼자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민사장이 회사에서 나름대로 점지한 평사원이었다. 그를 지숙의 언니도 평생의 배우자로 만족해 했다. 그런데 그런 둘의 결혼 행진을 방해라도 하듯 이번 사건이 터진 것이었다. 지숙은 금방 따끈한 우유를 두 잔 가져왔다. 그제서야 나영필은 찾아온 용건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수사관처럼 대뜸 물었다. 가정부는 왜 안 보이는 겁니까? 왜 그걸 갑자기 물으세요? 이상하게도 지숙은 가정부의 말이 나오자 조금 당황한 빛을 보였다. 실은 퇴근 시간에 조기사를 만났습니다. 우연히 회사 앞에서요. 우리 집 운전기사를 말해요? 네. 회사에 무슨 일로 심부름을 가는 길이라고 하던데요? 그런데요? 조기사가 지난해는 말처럼 그랬습니다. 갑자기 가정부가 안 보이는 게 이상하다고. 가정부 방에 소지품이랑 옷이랑 다 그대로 있다면서요? 급한 일로 고향에 갔어요. 그렇다면 이상한데요? 뭐가요? 왜 사건 직후에 고향으로 쫓아버렸습니까? 마치 피신이라도 시키듯. 왜 우리가 개을 피신시켜요? 참 그보다 언니 방 구경하고 싶지 않으세요? 현장 말이에요. 가정부의 말을 더 이상 꺼내지 못하게 회피라도 하듯 억지로 팔을 끄는 바람에 나영필은 응접실 밖으로 끌려 나오고 말았다. 부탁해요. 미안하지만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주세요. 알았죠? 이유 달지 말고요. 응접실을 나오자 어느새 응접실 벽 위에 있는 두꺼비집에 스위치를 내리면서 그녀가 속삭이듯 빠르게 말했다. 금방 온 집안이 암흑처럼 캄캄해졌다. 그래서 그런지 더러운 강물처럼 덮쳐오는 어둠이 산발한 저 귀같이 섬뜩하게 느껴졌다. 여기서 잠깐 제가 저퀴라는 말을 몰라서 찾아봤더니요. 병을 몰고 오는 귀신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저 퀴. 계속 할게요. 왜 불까지 끄고 끄고 그날 그날 밤도 우리 집안은 이렇게 캄캄했으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영필씨가 그날 밤에 침입자가 한번 돼보세요. 혼자 층계를 올라가서 언니 방의 창문으로 침입해보세요. 싫다고 한다면요? 부탁이에요. 도와주세요. 이건 어디까지나 범인 흉내내기니까요. 그러다 보면 백주 그 자식에 대한 확고한 단서가 잡히게 될지 또 알아요? 응? 안 그래요? 순간 나영필은 입술에 뜨겁고 보드라운 감촉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황홀한 미지의 입술 속으로 자신의 혓바닥이 서서히 빨려들어가는 걸 의식하고 있었다. 지숙이가 그에게 대담하게도 키스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범인의 흉내를 내주는 대가치고는 엄청나게 비싼 대가였다. 나영필은 저도 모르게 남성의 본능이 꿈틀거렸다. 온몸의 흥분이 열화처럼 고개를 쳐들었다. 그는 좀 더 입술에 깊숙한 만족을 취하기 위해 저도 모르게 그녀의 휘연휘연한 허리를 끌어안고 있었다. 그러나 그땐 벌써 그녀가 재빠르게 빠져나가 어둠 속에 묻혀버린 뒤였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도 않았다. 나영필은 할 수 없이 범인 흉내를 내기 위해 더듬거리며 층계를 거쳐 2층으로 올라갔다. 지척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해서 그는 몇 번을 벽을 더듬어야 했는지 몰랐다. 그러나 엎어지거나 벽에 부딪혀 코가 깨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몇 번 이 집에 초대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집 구조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2층은 더 그랬다. 초대를 받을 때마다 2층의 지숙 방에서 음식 대접을 받았었기 때문이다. 지숙은 그렇게 고집도 세고 대담한 처녀였던 것이다. 지숙의 방앞을 지나고 곧장 안쪽에 위치한 그녀 언니의 방을 향해 걸으면서 그는 야릇한 스릴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다. 진짜 그가 범인이 된 느낌이었다. 어둠과 괴괴한 집안 그런 분위기가 더 자신을 범인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어디선가 지숙이가 보고 있겠지? 마치 수사관이나 탐정처럼? 그럼 장난삼아 훌륭한 범인이 한번 돼보실까? 좋아. 이윽구 지숙의 언니 방 앞에 다다른 것 같았다. 그의 눈은 어느새 어둠에 조금 익숙해져 있었다. 창문의 희부연 커튼이 새벽 구름처럼 회명하게 보이는 것 같았다. 그는 도어를 지나 그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지체 없이 더듬거려서 창문을 열려다가 그만두었다. 창문은 이미 현장 보존 관계로 그러는지 한쪽으로 열려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창턱을 두 손으로 짚었다. 그리고 팔에다 힘을 주어 양쪽 무릎을 창턱에다 올려놓았다. 창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그 다음은 창턱에 올려놓은 두 무릎을 세우는 일이었다. 그러면 자연히 두 발이 창턱을 딛게 된다. 그 자세에서 그는 방 안으로 훌쩍 뛰어내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거기 꼼짝 말고 서있어. 난데없이 캄캄한 방 안에서 여자의 날카로운 그러면서도 약간 공포에 질린 듯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나영필은 기겁해서 그쪽을 쳐다보았다. 거기는 희끄무레한 침대 부근이었다. 비록 어둠 속이었지만 거기에 누가 누워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유령처럼 슬며시 일어나는 것이었다. 순간 나영필의 뇌리에 전광석화처럼 번쩍 스치는 게 있었다. 트릭이다. 저건 필시 가정부일이라. 지숙이가 벌써 방 안에 들어와 있을 리가 없지 않은가. 언제 뒤따라와서 소리 없이 방 안에 먼저 들어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윽고 유령같은 허연 옷차림의 여자가 침대에서 내려섰다. 그리고 그를 해치기라도 하듯 그의 앞으로 다가들은 것이었다. 누구야 가까이 오지마. 나영필은 공포의 얼굴로 뒷걸음질을 치며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여자는 그의 앞으로 계속 다가들었다. 그러다가 어느새 그의 옆을 지나 재빨리 도어를 열고 방 밖으로 뛰쳐나가는 게 아닌가. 그건 도망이었다. 서! 너는 누구냐! 나영필이 반사적으로 막 뒤쩍히려고 하자 여자가 도어를 활짝 열어놓은 채 캄캄한 복도를 뛰면서 소리쳤다. 왜 그래요? 잠깐만 기다려. 다음 순간 나영필은 그 자리에 우뚝 못을 박고 말았다. 그 목소리는 바로 지숙의 목소리 같았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너무 놀라 그녀의 목소리를 못 알아들었던 모양이었다. 그가 잠시 캄캄한 문쪽에서 어쩔 줄을 몰라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온 방안이 환해졌다. 그리고 곧 뛰어든 여자. 그녀는 바로 가정부가 아닌 지숙이가 틀림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연 노랑빛 여자용 가운 차림이었다. 두꺼위집을 올리고 왔어요. 놀랐죠? 하지만 놀랄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영필씨보다 한 발 앞서서 여기 들어와 있었으니까요. 영필씨가 층계를 더듬거릴 때 이미 그리고 언니처럼 침대에 누워서 범인이 침입하는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장난삼아 잠깐 트릭을 한번 써봤던 거예요. 내가 아닌 것처럼 지숙은 변명 비슷한 설명을 빠르게 늘어놓았다. 그리고는 방안을 둘러보며 또 자기 말만 했다. 방안은 사건이 나던 날밤 그대로예요. 언니 방엔 처음 들어와 보신 거죠? 그럼 잘 둘러보시고 단서라도 하나 주워보세요. 나영필은 벌써 날카롭게 방안을 둘러보고 있었다. 침대와 호랑이 털처럼 생긴 담요 작고 아담한 캐비닛 화장대 책상 여성 백과 사전 류의 서적들 꽃병에 비어있는 모습 책상과 화장대 위에 놓여져있는 마스코트 같은 작은 인형들 그런데 작고 귀엽게 생긴 인디언 소년 소녀 인형 한 쌍이 방금 자신이 월창한 그 창턱에 그러니까 창문이 열려진 그 빈 창턱에 서로를 마주보며 나란히 서있었다. 그 인형들을 예의주시하듯 묘하게 바라보며 지숙이가 또 입을 열었다. 범인이 첫 번째 침입했을 땐 저 인디언 인형들을 방바닥으로 추락시켰거든요. 그래서 실패를 하고 첫날은 도주를 했었어요. 그럼 두 번째 침입했을 때는 저것들을 안 떨어뜨리고도 침입했단 말입니까? 그럴 수밖에요. 창턱에 또 뭐가 놓여져 있지 않나 하고 조심했을 테니까요. 논리가 엉성한데 왜요? 저것들이 장애물이었다면 가만히 뭐 호주머니나 어디 집어넣어버리고 뛰어넘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범인이 침입을 하고 범행을 하고 그리고 도주한 후에도 저것들이 계속 데이트를 하고 있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하 그렇다면 지금 난 운이 좋았나요? 저것들을 건드리지 않고도 뛰어내릴 수가 있었다니 하하하 운이 오히려 나쁜 건지도 모르죠. 흐흐흐흐 이때 아래층에서 전화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둘은 함께 아래층 응접실로 내려갔다. 전화를 건 사람은 지숙의 어머니였다. 지숙이가 전화를 받자마자 어머니는 실로 놀라운 말을 대뜸했다. 범인이 잡혔단다. 네? 뭐라고요? 백주 그 사람이 고향에 숨어 있다가 잡힌 모양이에요. 어머 그 자식이 진범 진범 이래요? 자백은 아직 하지 않았는데 여러가지 정황으로 봐서 범인이 틀림없단다. 자백도 안 했는데요? 아니 그럼 왜 고향의 친구집 골방에 쥐새끼처럼 숨어 있었겠니? 자기 말로는 빗장이들의 빗독촉 때문에 피해 있다고 했다더라면 고투로 감아 끊는다. 지숙이 전화를 끊자 나영필이 물었다. 범인이 잡혔다고요? 그런 모양이에요. 역시 백주 그 사람이? 네. 자백은 아직 하지 않았다지만 그 자식이 틀림없어. 아빠한테 당한 모욕을 비슷한 방법으로 언니한테 보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숙은 밝은 표정을 지었다. 범인이 잡혀서 기쁘다는 그런 감정의 표현인 것 같았다. 나 생각도 동감입니다. 그 사람이 범인일 것 같았죠. 근데 가정부의 증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걔 문제해가지고 뭔가 우리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군요. 뭐 의심받을만한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좋아요. 그럼 같이 가요. 어디로 말입니까? 정릉에 있는 아빠 별장으로요. 별장? 이젠 범인이 잡혔으니까 다 밝혀도 괜찮겠죠. 대신 부탁이 있어요. 당분간 이 문제는 비밀로 해주세요. 백주 그 자식이 끝까지 버틸지도 모르니까요. 약속할 수 있죠? 둘은 즉시 택시로 별장에 도착했다. 별장은 현대식 단층 건물이었는데 어두운 숲속에 은밀한 암자처럼 자리잡고 있었다. 나영필은 말만 들었지 처음 와보는 곳이었다. 별장에서는 창문으로 불빛들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시커먼 숲속에서는 부엉이 같은 야조들의 울음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오고 있었는데 외진 곳이라서 그런지 좀 으스스 무섬증이 끼쳤다. 지숙은 나영필을 데리고 너럭바위 같은 너른 응접실을 지나 어느 구석진 방으로 안내했다. 방 안으로 들어섰다. 밝은 전등불빛에 눈이 부셨다. 방은 아늑하고 정결했는데 여자가 사용중인 방인 것 같았다. 화장품 냄새 같은 향긋한 여자의 채취가 풍겼고 벽의 대형 거울 옆에 아가씨 용의 핸드백이 걸려있었다. 그뿐 여자의 다른 소지품 같은 건 보이지 않았다. 침대도 없었다. 가정부가 여기에 와 있는 걸까? 그렇다면 왜 그걸 비밀로 해왔을까? 나영필은 그런 생각을 하며 지숙이가 권하는 대로 소파에 앉았다. 동시에 무겁게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지숙이가 앉은 채 말했다. 즉시 도어가 열렸다. 그리고 아가씨 하나가 얼굴을 감추듯 고개를 푹 숙인 채 찻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아가씨는 정장 차림이었다. 분홍색 튜닉. 살빛이 유독 희고 투명했다. 그런데 알맞은 큰 키라든지 양초빛 같은 그 투명한 살빛 이라든지 그리고 아무리 얼굴을 감추듯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지만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아가씨였다. 이상하게도 우선 육감이 그랬다. 그러나 몇 번 봤던 그 가정부는 아닌 것 같았다. 키는 비슷하지만 가정부는 살빛이 좀 더 검고 더 포동포동 살이 찐 아가씨였으니까. 나영필이가 무엇에 홀린 듯 잠시 지숙의 표정을 살피고 있을 때 그 아가씨가 유연한 걸음거리로 벌써 지숙의 옆자리에 앉아 따끈한 커피를 찻잔에 따르고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번쩍 얼굴을 쳐들었다. 그 얼굴 아니 나영필은 너무 놀라 스프링처럼 벌떡 퉁겨 일어서고 있었다. 오 이럴 수가 그녀는 바로 지숙의 언니 혜숙이가 아닌가 분명히 지숙의 언니였다. 그런데 얼굴이 멀쩡했다. 깨끗했다. 아무런 흉터도 없이 염산의 세례를 받고 화상을 입은 그런 끔찍한 얼굴이 아니었다. 오미자 화체 인양 불그스름하게 홍조까지 띈 그 얼굴이 꽃처럼 예쁘기만 할 뿐이었다. 나영필이 경악한 것은 바로 그 깨끗한 얼굴이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혜숙이가 그녀답지 않게 웃으며 아는 채를 했다. 나영필은 선체 화석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왜 그렇게 놀라세요? 지숙이가 재미있다는 듯이 시니컬하게 말했다. 나영필이 기어드는 목소리로 분노처럼 부르짖었다. 이럴 수가 이건 잔인한 트릭이야. 그렇게 멀쩡한 사람을 허위로 그래도 감이 아직 안 잡히세요. 지숙에 밑도 끝도 없는 그 말을 신호로 또 둔탁한 노크 소리가 났다. 그리고 관리인인 듯한 노인이 붕대로 얼굴을 칭침감은 아가씨를 또 하나 데리고 들어왔다. 눈만 겨우 보이는 청바지에 흰 블라우스 차림에 그 아가씨는 눈물을 글썽거리고 있었다. 그 물기가 파르르 떨리면서 반짝 하고 나영필을 한번 쳐다보았다. 그 반짝 하는 빛이 묘하게도 저주로 끓고 있었다. 나영필은 그 저주를 전유처럼 느끼며 또 한번 소스라치게 놀라야 했다. 제 얼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얼굴 돌려주세요. 제 얼굴 돌려주세요. 하고 그 아가씨가 희숙을 향해 울면서 소리쳤다. 그러자 희숙이 귀를 틀어막듯 그만 함께 울어버리며 저의 얼굴을 뭘로 보상해 주냐며 나영필에게 소리쳤다. 나영필은 무슨 소리를 잘못 들었나 하고 백납같은 얼굴로 마주 쏘아보았다. 똑똑히 보세요. 우리 언니 대신 희생을 당한 가엾은 애예요. 우리 집 가정부 여우기요. 그날 밤에 언니 방에서 잠을 잤던 사람은 바로 얘였어요. 이번엔 지숙이가 칼날처럼 소리쳤다. 뭐라고? 그래요. 난 그날 밤에 약혼자 집에 있었어요. 약혼자 집으로 가면서 여우기한테 말했죠. 오늘 집에 안 들어올지 모르니까 네가 내 방에서 자라고요. 여우기는 내가 없을 때 내 방에서 잠을 곧잘 자거든요. 침대가 아주 편한가 봐요. 그랬어요. 그래서 언니는 이제까지 이 별장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언니가 무사하다는 걸 알면 범인이 또 해치려고 들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을 경찰은 다 알고 있었어요. 경찰도 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당분간 극비에 붙이고 있었을 뿐이죠. 조금도 여유를 주지 않고 이번에는 해수기가 다음과 같이 단칼로 내리쳤다. 이젠 자백을 하시는 게 어때요? 뭐라고요?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도 이상한 말을 하더니만 발뺌하셔도 소용없어요. 이 인형들이 알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광경을 이 귀여운 애들이 다 보고 있었다고요? 하며 지숙이가 핸드백에서 그 창턱에 놓여있던 인디언 소년소녀 인형들을 꺼내놓았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말했다. 이 인형들 때문에 영필씨가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힌트를 얻게 됐죠.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그 캄캄한 밤에 얘네들을 건드리지 않고 창문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 그자는 바로 그날 밤의 범인이 틀림없을 거라는 힌트를 말해요. 이것들을 분명히 창턱 중간지점에다 일부러 한정처럼 다시 놔두었는데 그걸 어떻게 건드리지 않고 뛰어넘을 수가 있죠? 더욱이 처음으로 그 창문을 뛰어넘는 사람이 더군다나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안 그래요? 이런 건 상식이에요. 하하하 이제 농담 중 그만합시다. 장난이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작은 인형들이니까 건드리지 않고도 뛰어넘을 수가 있죠. 왜? 이래도 말이에요. 지숙이가 벌떡 일어나 관리인 노인이 들고 서 있는 무슨 종이에 싼 걸 빼앗아 탁자에다 내던졌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다. 거기엔 머리카락이 서너 올 들어있었다. 붉은 빛깔을 띈 곱슬머리카락 이었다. 바로 나영필의 머리카락 이었다. 순간 나영필이 절망적인 얼굴로 털썩 소파에 주저앉았다. 이때 그의 등 뒤에서 굵직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건 육안으로 봐도 자네 머리털이 틀림없겠지. 바로 오늘 조금 전에야 그 증거물이 우리 여우기한테서 나왔어. 우연히 발견된 거야. 이만하면 그날 밤에 자네 행동에 대해서 느낀 바가 있지 않을까. 도어 도어 쪽에 서 있는 사람은 분노로 떠는 민사장이었다. 부인도 함께였다. 지숙이가 말없이 일어서며 얼굴을 감싸주고 있는 나영필에게 마지막이 듯 한마디를 던졌다. 괴롭고 슬픈 목소리였다. 언니가 얼굴을 비관한 나머지 자살하기를 원했던가요? 그러면 나랑 결혼해서 대리사위가 되려고? 그래서 포만의 향의와 함께 질시의 대상에 대해서 뭔가를 보복하려고 했던가요? 막상 본인은 피나는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반드시 빈자임으로 착하고 부자임으로 질시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생각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그 질시의 왜곡된 욕망이 오늘의 당신을 만든 거예요. 그녀는 울면서 방을 나가고 있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나영필이라는 사람이 아주 뜨거운 관계는 아니지만 아무튼 동생 지숙이 하고 만나는 사이고 그랬는데 이 사람의 사상은 높이 나는 갈매기는 멀리 본다 하고 또 하나는 부자는 다 못됐고 가난한 사람은 다 착해 이런 전혀 관계없는 이런 가치관 두 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본인이 높이 날고는 싶고 부자들은 어차피 안 좋은 사람들이니까 부잣집 딸인 큰언니 해수기를 보내버리고 자기가 대륙사위가 돼서 높이 날아보자 이런 생각을 했던 말도 안 되는 설정이었는데 그래도 저는 나름 굉장히 재미난 트릭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시절을 그리워하시고 그러면서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공유 설문조사 좋아요 몽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잡이 당분간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알죠 네 그럼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